우리의 어깨에는 어깨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, 관절낭이 있다. 50견은 이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 어깨관절이 딱딱하게 굳는 질환이다.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. 또는 얼어붙었다에서 동결 어깨로 부른다. 일단 50견은 대부분 어깨의 전 운동 범위에서 제한을 주거든요. 앞으로 하는 것도 어렵고 옆으로도 어렵고 뒤로 어깨 6가지 방향이 있는데 외회전, 내외전, 붙이는 것까지 그렇게 6가지 방향에서 다 대부분 운동 범위 제한이 생기는 게 특징이고요.